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장미꽃이 많이 폈네. 덧굴림 맨샷. 이리 가나 보다. 덧굴림 맨샷. 이리 가나 보다. 근데 이 길을 놓으니까 저 꽃도 구경하고 좋네 와 새끼 소나무다 와우 야영장이다 가끔씩을 보냈다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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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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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들 다리 밑에서도 놀고 우리는 엄청 뺑뺑 놀아갖고 오네 아니 여기서 안 들어가 저기가 저기가 야트베 어제 펜션 진아씨가 저리 가서 놀으라고 그랬어 아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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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일정 아기들 나 엄마말 들으니까 무서워서 못돌아가겠어 그니까 이 파도가 저기서 이렇게 할 때 의도적으로 이리 오라고 해야돼 저기 저 아저씨 있는데로 가도 발이 안다 엄청 기뻐 니 키의 두배야 그니까 여기 여기서 막 깔짝거리고 놀아야돼 이제 그래 엄마 쫓아줄라 아니 너 구해주려고 여기 아픈데서만 놀아야돼 어 그렇게만 놀아야돼 알았지 더이상 저로 가면 안 돼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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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여기서만 놀아 나 안볼래 이제 너 저기해 왜 저 아저씨 둥둥꺼있다 야 그럼 왜 안좋아 안좋아 앉아갖고 파도한테 맡겨 파도에 맡겨 맥겨 좀 있으면 몰려온다 앉아 좀 있으면 그렇게만 놀아 그냥 그렇게 놀아 아멘 아멘 하도가 너무 세게 세다 야 저기 다리에 올라가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냐 저기 다리에 올라가볼까 우리 어차피 물놀이도 못하는데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산 찍으면 죽여줄 것 같은데 가보자 한번 우리 모습을 안찍으면 되잖아 아우 머리아퍼 원지야 추워가지고 아우 머리아퍼 원지야 추워가지고 아우 머리아퍼 원지야 추워가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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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